안녕하세요. 슈팅시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희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코인 시장을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회장의 발언 이후로는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면서 다음 주부터 코인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다음 주 코인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두 코인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으로 나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코인에 대한 보다 더 많은 투자 전략은 이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첨프로 그리고 이플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첨프로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어떤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첨프로 전문가입니다. 근 한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움직임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북이가 기어갈 정도로 변동성이 좀 많이 없었는데 오히려 좀 뭐랄까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변동성이 많이 없었을 때 좀 수익이 극대화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코인들이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코인들도 있었겠지만 대장격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대부분 다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확연히 찍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짧게 스케핑 수준으로 또는 단타하는 수준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오히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장세가 굉장히 수익 보기 좋은 장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노란색 오픈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조금 큰 재미를 좀 많이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없는 장세가 매매하기가 좀 약간 굉장히 좋은 장세다. 하지만 좀 약간 지루하기도 이제 지루한 장세도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달 말이죠. 오늘입니다. 빅 이벤트가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때를 이제 기다린다고 좀 움직임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해외 증시, 주식장도 그렇게 썩 재밌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증시 자금과 코인 자금들이 지금 나란히 커플링 돼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줬는데 코인 쪽은 지금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움직일만 하면은 항상 가격이 이제 매도 압박이 굉장히 또 심해져고 매도 압박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내려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이렇게 또 반등 주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였죠. 이제 오늘 이제 뭐 본장 시작하기 전이긴 한데 미국 이제 국채 가격도 지금 현재 심상치가 계속적인 상승세가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원자들 섹터 쪽으로 가격적 부분들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달러도 이제 강세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이벤트가 이제 끝나면 그때는 뭐 정상적으로 좀 변동성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는 방송 보시면 거의 이제 뭐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한 주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이프트 전문가님은 자 그럼 계속해서 1000% 전문가님의 이번 한 주 이슈를 받았던 코인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어떤 코인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이번 주 짚어볼 코인은 다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달에 행사가 있는 이더리움을 한번 또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머즈 행사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사실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가격을 지탱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이제 이더리움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대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리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는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이제 움직였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더리움들이 거의 이제 뭐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즈 업그레이드가 이제 거의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1위 거에서죠. 이제 바이넌스 거래소에서 이제 이제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지금 현재 미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지상에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고를 해놨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촉발되는 과정 중을 미리서 테스트라고 코드를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위 거래소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 썩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이제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물량이 이제 생산 물량이 한정적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죠. 발행량도 한정이고 그 다음에 유통 물량도 이제 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정적으로 있고 대부분 다 이제 뭐 큰손이라든지 뭐 고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으로 물량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 유통 물량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뭐 3천만 원에 한 개 코인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0만 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뒤에 숫자 0이 하나부터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데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그 물량이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좀 뭐 2배 이상 3배 이상 가격적인 부분들의 가치가 급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조미스럽게 이제 뭐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뭐 지독한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뭐 밑구리만 달리고 이제 뭐 핫도그 모양만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죠. 올라갈 만 하는데 오늘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은봉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한 이틀 동안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바로 이제 이따가 몇 시간 몇 시간 후죠. 11시에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나와 있는 만큼 이때 변동성이 많이 연출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은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밑구리를 달고 양봉 전환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거래량도 없습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적인 부분들만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저도 이제 사실 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지금 뭐 빅 이벤트들 아직도 이제 뭐 다 안 끝났습니다. 뭐 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뭐 주말에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잠깐 며칠 동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그 단기적인 저점 구간을 잘 잡으셔가지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인지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큰 불이 지금 현재 나 있는 상태죠. 바로 11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나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또 이번 한 주 주목받았던 코인으로 꼽아오셨는데요. 이더리움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죠. 이 머지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유통 물량이 또 줄어들면서 현재 저평가 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깐요. 이더리움의 시세는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논리목이 나오는 구간대에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더리움의 시세는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프 전문가는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떤 코인 이슈에 집중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프 전문가입니다. 금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에 모든 이목이 쏠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며칠째 2만 달러 초반 주위를 맴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파월의 연설 이후에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자산과 전통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욕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시 경제적 우려가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 증시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발표함에 따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했습니다. 미 연준이 발표한 7월 회의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은 1,335원을 넘어가고 올해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과 지표들로 인해서 시장의 등락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파월이 어떤 말을 하든 연준이 어떤 일을 하든 시장은 도비시한 부분만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대응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나 코인 시장도 제롬 파월 연준 일장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단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 코인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시장 이슈 잠깐 짚어보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톤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별난코인 시간입니다. 먼저 1000% 전문가가 준비해온 오늘의 첫 번째 별난코인 어떤 코인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약간 세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더리움 관해서 한번 봤는데 그다음에 거의 쌍두인 기억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사실 이더리움이 만약에 다음 달 머젠행소 통해서 지분 중년 방식으로 전환이 완전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채굴이 안 됩니다. 채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영향 때문에 받아서 크게 급등했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현재 채굴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그레이드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분 중년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굴이 된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권을 잡아두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코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코인들로 채굴 업자들은 이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여기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핵인 코인이고 일단은 그다음에 미래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좀 약간 많이 부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4월달 이후로 이렇다 할 전략적인 부분들이 제시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채굴 업자들이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피트키는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4만 8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 숫자가 0에 하나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치명적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채굴 양이 한계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더리움이 모태입니다. 모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적인 부분들과 코드가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런데 채굴 업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이 정보 데이터가 블록이 하나씩 생성이 될 때마다 쉽게 말하면 주주겠죠.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블록을 어느 정도 점유를 해놔야만 그다음 블록이 체인 연결이 되면서 쭉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건데 아마 그것 때문에 클래식적으로 움직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들이 부재로 있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오스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블록원 쪽도 예전에는 수년 전에는 블록을 거의 장악을 하면서 좀 약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잡음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데론 클래식도 대부분 채굴업자들 보면 중국계 쪽이죠. 중국계 쪽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블록을 장악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좀 약간 소위 말하면 3천포로 빠지거나 좀 약간 다른 부분으로 변형이 돼서 좀 운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채굴업자들 중국계 관련해서 채굴업자들이 대거 포진해가지고 채굴을 하게 된다면 지금 코인들을 보면 미국계 코인들이 있고 중국계 코인들이 있잖아요. 중국계 코인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데론 클래식도 영향받아가지고 중국 코인 쪽으로 편입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미 좀 약간 많이 오른 상태예요. 이더리움은 대부분 다 코인들이 지금 현재 기입적 분석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대부분 다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 대부분 다 이번에 코인들이 고점 대비 내려왔을 때 얼마나 많이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에 주말 사이였죠. 금요일부터 내리기 시작을 했을 때 대부분 다 30% 이상 20-30% 이상 하락수가 나왔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있긴 있지만 20% 내외로 거의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방어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클래식적으로 자금들이 지면 굉장히 많이 호진이 돼 있는 상태고 변동성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살짝 올라간다 하면 제일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변동성이 나와줬을 때 정말 타이밍 잘 잡으면 저점 구간에서 잘 잡아가지고 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갭이 지금 현재 삼각수련대겠죠. 이 삼각수련대 끝에가 수렴인데 바로 오늘 밤에 발표가 나와야 돼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딛고 그냥 바로 양봉 전환 돼가지고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는 단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 상위권 이상으로 거래를 하시면서 움직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전망은 좀 약간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굴 업계가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밝은 그러한 코인이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이더리움 클래식 흐름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표의 전문가는 또 어떤 코인을 주목하고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 보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 소개할 코인은 스토리지 코인인데요. 이 스토리지 웹 3.0의 기대주이면서 탈중화 분상형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 즉,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여유 저장 공간을 활용을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블록체인입니다. 자, 이 스토리지 코인 저희 같이 차트 한번 보실게요. 현재 지금 이 부근을 보시면 현재 이 부근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물량 테스트를 해주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지금 양봉을 띄워주면서 오늘자 약간의 눌림을 주고는 있지만 지금 추세가 우상향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일자 스토리지 코인 803원 약 마이너스 3%가량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 시세 803원 부근입니다. 1차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지 코인 지금 1차 지지 라인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785원을 지금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시고 1차 저항 라인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1차 저항 라인 874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프 전문가는 스토리지라는 코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웹 3.0 플랫폼의 수혜주 탈중화 분산형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1차 저항 라인은 874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1000% 전문가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코인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코인인가요? 네, 오늘 상승세가 크게 나왔던 셋탑 휴해 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름만 들어서는 기름코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비슷합니다. 하지만 코인 이름과 하고 있는 이름은 약간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대부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영상 자주 보실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부분 다 코인들은 스타트업 기업들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겠죠. 소비자들이 목적에 맞게끔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플랫폼 개발 또는 제품 개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난해한 코드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다거나 이게 지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사지만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접근하는 게 암호화폐 특히나 카드 일종의 체크카드 같은 거죠. 이런 걸로 지금 카드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몇 년 뒤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살아남는 코인들은 살아남고 사라지는 코인들은 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탑 퓨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퓨즈 미디어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셋탑 퓨얼도 공격적으로 지금 웹 3.0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진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웹 3.0 기술은 누구 하나 기업에서 특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접근성은 좋습니다. 접근성은 좋는데 어떻게 초기에 어떤 기술을 통해서 또는 어떤 방향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서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나온 걸로. 일단은 오늘 일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종의 주식으로 용어로 치면 MOU죠. 협약을 맺은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될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대부분 다 상승 슈팅이 나온 다음에 윗고리가 대부분 다 많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잠깐 치고 빠지는 이런 물량들이 대거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또 어디로 이동이 됩니까? 지금 11시에 우리가 둔으로 봐야 될 곳들이 현재 많이 있죠.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인데 이런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11시에 발표하고 나서는 움직임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대장격인 코인들 쪽으로 거래대금들이 더 치밀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손이 빠르다.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투자자, 일종의 전업투자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면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약세 흐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 만약에 오늘 하락적인 연출을 하게 되면 오늘 상승분까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크다는 거거든요. 잠깐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윗고리가 많이 달렸죠. 연 이틀 동안 해가지고 첫날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전부 다 수익으로 나오면서 대부분 다 용으로 살려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고점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찌르기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거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걸 잠깐 놓쳤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려면 수일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유의미한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또 작은 변동성이 연출이 되면 프로그램이 그만큼 민감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전고점까지는 압박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단계적인 고점 구간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말해서 뭐 합니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을 좀 약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점이 매수로 들어갔는데 가격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손실 부분이 두 자리였다가 30%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10% 내려왔다. 한 자릿수로 왔다. 저 같으면 무조건 손절치고 탈출을 할 것 같습니다. 손해는 보기는 하겠지만 또는 매수가 대비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왜냐면 그동안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한 2주간. 그러면 이런 코인들은 내가 접근 방법이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코인을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고점 부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 압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프로그램도 받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매수 주체들겠죠.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주체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요. 개인 투자들도 합심해가지고 더 크게 올려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윗고래가 달렸다는 건 뭐예요? 물량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 따라 붙지 말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게 다 여기에 있거든요. 왜냐? 한 번 손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언제 올라올까? 우리 투자분들은 버티는 건 잘해요. 버티는 건 잘하는데 이게 5년 뒤에 올 가능성이 높은 고점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전략적으로 손절 라인은 약간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일시로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이미 한 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금들은 다른 코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즘 장세는 알트코인들 현재 올라오고 있지만 개별적인 장세이기 때문에 내일은 가격 약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오늘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퓨엘이라는 코인을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격과 함께 설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있으시다면 그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별난코인 다시 한 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부터는 코인의 상승세를 기원을 해보는 코인 고마스 시간으로 들어가서 우선 다음 주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두 전문가들의 전략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0% 전문가님 다음 주, 아 이프 전문가님 먼저 다음 주 코인 시장 어떻게 전략 대응하실 건가요? 네,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벨리테릭스 업그레이드가 9월 6일 활성화되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더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더리움은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서 20일 어느 시점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첫 방송에서부터 언급을 했었던 게 앞으로는 가상화폐와 전통 자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몰리면서 아시아 가상자산과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최대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청자님들 현재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단에 문의를 주시면 저 이프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 머지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1000% 전문가 아니면 다음 주 어떤 전략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다음 주 전략. 항상 이 코너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또 얼추 맞았는데 운이 좋게 맞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장소도 사실 약세장 흐름이 좀 약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약세장 흐름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박스권 장세거든요. 박스권 장세인데 약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물론 나중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방송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9월 달은요. 우리 또 명절도 껴있는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거래대금 상위권을 위치하고 있는 중국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열흘 이상 휴무입니다. 제가 이제 코인을 항상 해봤을 때는 항상 이제 명절 전에는요. 코인 가격이 상승세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9월 달은요.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안 좋아요, 많이. 흐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야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붙을 것이다. 이건 뭐 2주 앞으로 좀 흐름까지 해드렸는데 그리고 일단은 이번 달 말일이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꾸준히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한 게 뭐냐면 마운트코스 거래소 해킹 물량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풀려가지고 이제 25일부터 일본 법원에서 떨어졌죠. 25일부터 매도를 해라. 그다음에 31일까지죠. 이 며칠 동안 지금 현재 기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지금 마운트코스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이 13만 7천 거의 14만 개 정도 되죠. 이 부분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보들이 이제 며칠 전부터 몇 달, 수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최근에 어제, 그다음에 2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제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 마운트코스 물량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운트코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약간 겁이 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뭐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물량들은 흡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자금이 그렇게 이제 규모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금이 뭐냐면 뭐 아이비 투자은행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개인 투자도 포함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많이 풍부해요. 물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이 물량을 잡아 가려고 하는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격은 오히려 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직까지는 이제 콜드월레 쪽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로 다른 데로 이제 뭐 거래소라든지 이동한 흔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이제 2018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그때 이제 고작 해봐야 한 4만 개 정도 이제 3, 4만 개 정도 매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이 얼마나 빠졌냐면 6천, 7천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3천 불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하반 경직성이 일어나면서 장대음복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량 받쳐줄 수 있는 주차량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운트코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마운트코스 쪽에서 이제 뭐 매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마운트코스 같은 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제 딱히 이제 문제는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 일본 변호사죠. 이제 고바야시 변호사가 이제 장애로 이제 물량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그런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그러면 이건 시장에 충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대로 받아가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이게 현금으로 받아갈 경우는 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투자자들마다 나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또 누구는 이제 뭐 태도로 받겠다 대부분 다 이제 태도로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강세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현금으로 받겠다 뭐 이런 뭐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이달 말까지 만약에 현금으로 이제 받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이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런데 시장이 한 번에 이제 뭐 수십만 개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지갑별로 쪼개놔야 됩니다. 거래소별로 다 분산시켜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 거래소 다 가야 되죠. 이게 몇천 개씩 나눠가지고 거래소로 입금이 돼서 이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11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변동성 기로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잠깐 한 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가격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미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거 가격 압박이 심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도 이미 이제 예고를 하면서 급락이 나아졌었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거래가 많이 없는 상태예요. 거래가 많이 없는 상태고 일부러 이렇게 이제 가격을 내릴 때는요. 이런 식으로 안 내려갑니다. 소위 말하면 숨이 탁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손을 못 댈 정도로 내려가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들을 좀 약간 던지는 척하면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것은 이제 툼에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물량도 다 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사 흐름을 잠깐 살펴보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태까지 이제 가격 내려오면서 물량을 던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을 한 번 살펴보게 되면 이거 어땠습니까? 주식장 끝나고 이제 3시쯤에 이거 내린 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5분도 안 됐는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투매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약간 물량 다 같이 이렇게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물량은 이제 받으려고 우리는 반대급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다음 주 장세까지 가격 약속을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석이 좀 지나고 난다면 또 수급의 흐름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운트콕 세이킹 물량은 크게 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코인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또 지켜볼지 먼저 이프 전문가님은 다음 주 유망코인으로 어떤 코인을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준비한 상승 기원코인은 분산된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료 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한 암호화폐 바로 휴먼스케이프입니다. 또한 카카오의 기업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과 투자 유치를 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할 수 없고 추후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따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먼스케이프 같이 한번 이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휴먼스케이프 오늘자 시세 215원 약 마이너스 3% 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면서 한 번씩 물량 테스트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근 횡보 구간으로 이제는 볼 수는 있는데요. 시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휴먼스케이프 1차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먼스케이프 1차 지지 라인은 209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시고 1차 저항 라인은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보시면 239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9원 1차 저항 라인 또 209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휴먼스케이프 코인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처음 프로 전문가님은 다음 주 어떤 코인 지켜보고 계신가요? 다음 주 한번 지켜볼 코인은 사실 대부분 다 지켜볼 만한 코인들인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방송에서 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웨이브 코인인데 대표로 러시아 쪽 코인이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크게 급등세가 많이 나와줬던 그런 코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주식으로 치면 전쟁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방산주 쪽이 많이 급등세가 나오는데 코인 쪽은 이런 웨이브 코인 방산코인도 아닙니다. 별다른 코인도 아닌데 단순히 러시아 쪽에도 개발을 했다. 개발자가 러시아 사람이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테마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오늘 아마 주식하셨던 분들 해프닝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한 3시쯤? 아니 2시쯤 오후쯤 정도 됐는데 러시아 의장 암살이 시도가 됐는데 푸틴 대통령이 3시 정도에 성명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추가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방산주는 오히려 좀 약간 올랐죠. 그런데 웨이브 코인도 그때 사실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뒤늦게 나온 게 먼저 버드였다. 버드라는 것은 뭐예요? 가짜 자료다 하면서 다시 전산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4분기죠. 4분기 리브랜딩 호주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와졌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자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장코인이 기침을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뭐예요? 더 큰 폐렴 걸린 것처럼 계속해서 더 크게 과하게 좀 약간 거품 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거래량 없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웨이브 4분기 때 리브랜딩 이것도 좀 약간 믿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기는 하는데 이미 이제 뭘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SNS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4분기 다음 달이겠죠. 그럼 다음 달에도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당장 공략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비트코인 대장이겠죠. 대장코인이 어느 정도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급등을 하고 나서도 상관이 없고 급락을 하고 나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때서야 동생이죠. 알트코인들 쪽이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 이런 이제 게임하는 코인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웨이브 코인은 지금 현재 공략을 해야 되냐. 원자재 섹터 앞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원자재 섹터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원유 가격도 지금 이제 100달러 도파가 이제 가시권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 대부분 다 이제 전략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웨이브 코인은 빠지긴 했지만 러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액션,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액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이게 뭐 잭슨홀인지 잭슨홀 미틀 때문에 대부분 다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검색을 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이거 뭐 잭슨홀 아니었으면 대부분 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뉴스로 이제 도배를 했을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도배가 안타고 추후에 도배가 된다면 웨이브 코인도 개별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방송 중에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공략 가능한 가격대라든지 이야기를 안 드린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바뀌는 시간대가 있어요. 지금 시간대에서 움직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최소한 이제 9시 이후겠죠. 대부분 다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하는 이제 시간대가 9시 3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시 이후에 이제 바라봐야 되고 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격대를 이렇게 설정을 안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가격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참여하셔가지고 웨이브로 좀 끝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이브 코인까지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방송 보셨을 텐데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코인 고마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고맙습니다. 、 eyebrows. 今 devil. , 이왕 더. Um,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fabric,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코인 상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 SV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7만 4천원에 비중은 20%에 들어가셨는데요. 현재 7만 3천 50원이기 때문에 아주 큰 손실은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비트코인 SV는 흐름이 계속 지지부진하네요. 천프로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비트코인 SV를 보자니 아직도 개발자가 나는 내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니다라고 대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개발자인 것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유령, 허수아비죠. 이런 식으로 나온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본다 법정 관련해서는 패소 많이 있습니다. 패배 아이콘 이럴 정도로. 그런데 예전만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언가 한마디 하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세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토시의 의지를 계승을 하겠다 이러면서 나온 코인이죠. 사실 저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예전에 영광을 찾아서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동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전에 명성은 지금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기술적으로 호재가 있더라도 움직임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기껏 해봐야 급등세 나와주긴 하는데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 물량 떠넘기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조막손이죠. 조막손 생태 들어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먹고 빠지는 그럴 정도의 움직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 사실 공략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굉장히 낫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번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대장코인이 움직였을 때 이런 코인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거점 구간이겠죠. 9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현금화하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SV는 9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정리하자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또 이프 전문가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떤 주제로 열리죠, 전문가님? 네,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꾸준히 온라인 방송과 지금 두 달 가까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코인들의 시세가 반등이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이번 주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와 추후 상승 유망 종목들을 대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낮 2시면 이프 전문가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1000% 전문가님은 잠시 후 9시부터 무료 방송을 이어가시는 거죠? 네,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잘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방송에서는요, 코인 짐 바닥 찾는 방법을 좀 약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내용입니다. 스킬 배우셔가지고 좀 수익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또 코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자세한,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이슈와 전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